이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행동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. 고은솔, 라이언스, 크롬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은 기술을 해봤고 실질적으로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행사인데 여러분들 지금 입을 입고 좋은 가운을 입고 이 분 입고에 나타났을 때 마음 든든함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.